여인은 전하의 의대를 만드는 상의원일세 옷에는 예의와 법도 그리고 계급이 있어야 하는 것일세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거 아니요? 헤리도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내 그자가 만든 용포가 입고 싶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할 수 없는 해서로 만드는 게 있다는 걸 진짜 모르겠는가?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어요